안녕하세요 지오너드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지금 일본 활동 중에 잠깐 틈이 나서 제가 대기실에서 영상을 짧게 인상만 남겨보도록 해요 오늘 저는 생일 이벤트로 오사카에서 공연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컨셉은 천사인데 제가 천사 같진 않지만 오늘 공연이 되게 솔로곡이 많이 있는데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걱정이긴 하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준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서도 팬분들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곧 만나요 이제 곧 공연하러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아프리카TV에도 틈틈이 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는 모습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여러분 뾰로롱 아프리카TV participle 이 날에 가 addressing